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서울 염창동에 강서 목동 서비스 센터를 새롭게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강서 목동 서비스 센터는 총 6개층, 지하 1층 지상 5층 총 면적 2로 구성됐다. 강서 목동 서비스 센터는 일반 정비가 가능한 5개의 워크베이와 사고수리, 황금, 도장이 가능한 12개의 최첨단 워크베이를 갖춰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목동 전시장에서 신차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출고한 달 내에 직접 방문, 차량을 점검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장을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며, 정비를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프백, 골프 우산, 머니클립, 오포쿠션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강서 목동 서비스 센터 신규 계정으로 전국의 총 24개 공식 전시장과 26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갖추게 됐다. 해당식 서비스 센터에 remembr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